이거 한 번 먹어봐요, 맛이 죽여요. 네. 여기 고시원 아주머니가 해주신 요리예요. 먹어봐요. 네. 고양이 시체를 보고 와서 그런가 맛이 좀 그런데. 입맛에 잘 안 맞나 보네. 저는 좀 그러네요. 이 부위가 자기한테 잘 안 맞나 보다. 다른 부위도 있는데 먹어볼래요? 알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시고 들어가죠. 이상은 좋은 곡인데. 뭘 그렇게 놀래요? 이게 무슨 사람 곡이라도 될까 봐 그래요? 새벽부터 연락하시는 거예요? 네? 어제 새로 오셨죠? 저 옆방 사는 사람이에요. 아, 네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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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성질이 좀 들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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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합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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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말아요. 입안에 출혈이 심해서 봉합하는 거니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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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 보여요. 왜 이러는 거야. Tech학소서는 뭐야.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내 모습은 뭔데요? 고 시원에 사는 치과에선? 아니면 범죄 소설에 나올 때만 fashioned 연쇄 살인日本? 뭐 상관없어요. 자기가 원하면 난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오해하지 말아요 어젯밤 통화하는 소리 좀 들었어요 참 억울하겠어요 친구한테 배신 나가고 가족마저 다 잃고 이 새끼가 진짜 봤다시피 여기는 그냥 병만 나눠져 있지 옆방 숲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당신 뭐야? 아저씨 눈은 나를 꼭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나도 사실 비슷한 일이에요 해체하고 조립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꺼내는 게 재밌어 약속할게요 자기도 나처럼 특별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일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죠 아저씨는 역시 실패작이었어요 나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 아니라 그러게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했어 우리 균칙이 됐는데 그동안 수고했어 사귀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